근심 해결 전기 절약에 대한 노예 스마트한 전기 절약 세상에 모든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일까 근심 해결 고민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근심 해결 사무소 소장 변필입니다 이번 주 선정된 의뢰인은 조금 특별한 고민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쇠쇠라고 합니다 제가 근심 해결 사무소에 의뢰한 고민은 전기 요금이 많이 나와요 최근 전기 요금이 폭증했어요 가전제품을 많이 돌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부끄럽지만 저와 장미는 절약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아요 아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작심삼일이라 소용이 없어요 근심 해결 사무소에서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장미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은 중년 탐정 김상중도 불가능하죠 하지만 고민의 근원인 전기 요금은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 가전제품 덜 쓴 것 같은 뻔한 소리 하려는 것은 아니냐고요? 우리는 더 스마트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근심 삼선은 세스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틀 뒤 세스의 집 러브하우스 같은 건 줄 알았더니 안대를 씌우고 난리야? 감동을 극대화하려는 의도 아닐까? 자 이제 안대를 벗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를 위한 꿀팁 코너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 이거 1등급 제품인데 환급해 주세요 네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이란 에너지 고효율 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급 사업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품목의 적용 기준 시행일이 언제인지 꼭 체크해 주세요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오른쪽과 같은 라벨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세스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이 큐 집이 달라졌잖아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가전제품만 널려있던 세스의 집 모두 1등급 제품으로 대변신 침침하고 전기 소비 효율도 좋지 않던 형광등 모두 LED 조명으로 교체 전불처럼 엉켜있어 뽑기 귀찮았던 세스의 플러그 앱으로 온오프 가능한 스마트 플러그로 교체 휑 하던 세스의 집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소비만 하던 가정이 에너지 프로슈머로 변신 그리고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냈으면 좋겠죠 세스의 집에 설치된 에너지 저장장치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엔 충전을 피크 시간대엔 방전을 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도와줍니다 이번 달에 전기요금이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끌까?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노심초사했던 세스의 이제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대박이며 이제 발뻗고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나같은 기차니스트도 쉽게 에너지를 전략할 수 있겠네? 하하하 두 분의 반응을 보니 오늘도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성공한 것 같군요 세상에 모든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자 다같이 고민! 해주세요! 해병 ig期 사이! 하하하하 하하 하하 감사합니다.